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지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못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노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석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에서는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생명 살리는 일에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 본분의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또 삶의 자세가 이번 주 본분의 말씀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한범내 지체의 의식을 가지면서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두고 함께 원리스되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이고 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데일 카네기도 개인의 성공에서 전문기식의 기여도는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좌우한다고 말했듯이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성공적인 삶에 사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관계에 대한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관계는 사람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회복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붙잡고 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큰 그룹이 되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지혜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첫 번째 먼저 체제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색깔을 내다보면 원리스를 이루기 힘들고 또 이런 부모를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로 사용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성으로 가득 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화목의 원리스를 지혜롭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과 생각에 다르다고 서로 오해하고 또 섭섭해하고 섭섭해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때 먼저의 자리로 나간 자가 영적으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먼저의 체질은 원리스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체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하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드리는 것인데 혹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먼저의 체질은 내 힘과 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먼저의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시기의 질투 또 오해의 섭섭함, 미움 이런 것 속에 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오직 그리소가 될 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복음이면 할 수 있고 또 복음이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소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소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하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에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소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상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될 때 서로를 품어주고 먼저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소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먼저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체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명 살리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환경과 사항을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체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모든 것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창세기 3장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소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창세기 6장의 내피린 문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타 문화를 버리고 오직 성령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응답이고 또 수장절의 응답이고 오순절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소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 언약을 붙잡고 또 삶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또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사기 위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위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생명 살리는 본론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서론적인 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해분니 파워를 누릴 때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서 불신 영혼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집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들님들이 우리가 하목하게 하는 집분을 맡은 그리스오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도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의 결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바울도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성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금적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집분을 감당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미션을 실현하는 보금적인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월 6일 쉬는 날이지만 보금적인 열정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 만남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 전도 대상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될 것이고 또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도 이번 한 주간 이 보금적 열정을 가지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가 되시고 또 가시는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면서 먼저의 체질을 갖게 하시고 또 먼저 그 사랑을 전하는 보금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목하게 하는 집분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함께의 체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